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매수가 7200원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200원은 하루에도 금방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상하 프론테크 잠깐 보시면요. 이거를 이제 두 번 했습니다. 우리가 11월 28일 그리고 12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수소차에서 가장 대장주가 뭐냐. 제가 두 가지 했습니다. 한 개 상하 프론테크 하나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11월 28일이면 여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20일이면 여기입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상담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고가. 적어도 17,600원, 18,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주식이라는 것은 꿈을 계속적으로 가지게 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와져요. 이걸 얘기하면 제가 지금은 수소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다. 하지만 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규적인 매매가 붙을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게 지금 주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꼭 들어가 보세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종목으로 바이오 스마트. 지난주에 다산 네트워크하고 바이오 스마트하고 두 가지 종목을 같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르면서 7%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 이 바이오 스마트라는 기업이 주가를 한 번 크게 놓고 보시면 결국에는 상당히 지금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놓고 난 다음에 반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만 보더라도 옴니 시스템 아시죠? 옴니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바이오 스마트 자회사입니다. M&A 전문 기업이나 이렇게 자회사가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온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여기 바이오 스마트에 대한 주가는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AS를 함께 해드렸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고요. 오늘 7% 7 유망주 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덴티움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우리가 이제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상당 부분 늘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임플란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죠. 오스템 임플란트 아니면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이 또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이사의 명예회장으로 넘어가셨던 그분이 원래는 치과의사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일 자체를 조금 끊으셨죠. 그리고 여기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이 분도 이제 치과 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치과 원장인데 아직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주가 자체도 충분히 반등에 대한 영향력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낙폭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되돌림 파동 자체를 기대해보자. 그래서 가격대는 65,500원에서 65,900원을 잡았는데 지금 자리가 65,200원이니까요. 지금 가격대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려야겠고 손절건 하단에 6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종목 하나 더 공개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네, 종목만 딱 보고 매수권만 딱 정해드릴게요. 안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이왕 가지고 온 거 무조건 말씀드려요. 일단은 하나투어, 하나투어인데 이거는 매수과를 제가 잡은 가격이 69,507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가 하단에 65,900원 이 가격으로 보시고 안에 내용은 조금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 그래서 강연회라든지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풀어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투어까지 접수를 해봤고요. 강연 오시면 되죠. 그래서 강연에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핵심 테마 공개합니다. 새해 담아볼 유망주는 어떤 게 될까요? 1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 02077-6234번으로 연락주세요. 이상으로 전문가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방송시간 참 짧죠. 아쉬운 마음 담아서 저희는 내일 또 이어지고요. 방송 끝나고 선물 공개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